안녕하세요. 가수 유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이번 제68회 백제문화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68회 백제문화재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이라는 슬로본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의자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의자방의 딸 여전사 계산공주를 주인공으로 쇼케이스라는 디지털 실감형과 무용의 콜라보 또한 사비역사체험관과 웅진 문화체험관이라는 디지털 전시관이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디지털 백제의 새로운 백제문화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우리 부여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제문화재 행사장에서 최고야에서 만나요. 백제문화재가 최고랍니다.